아, 미얀마에서? 청나무 옮기는 노동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얘가 등이 휠 정도로 무거운 짐을 질고 다니다가. 이빨도 없대. 아, 이빨이 없어? 이빨은 어떻게 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동물등에 타는 여행을 하지 말자고 많이 얘기하잖아. 그래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얘네들이 좋아하는 수영하고 먹는 것, 이런 것만 하지. 노동을 일부러 시키지 않는. 그렇지, 하면 안 되지. 근데 너무 좋다, 여기. 덩어리 여기 뼈가 튀어나와서 고운. 살이 아직 다 안 올라와서 이 뼈가 지금 보이네. 문이 튀어나왔네. 갓 구조된 코끼리예요, 세림이. 그래서 아직 살이 안 쪘어요. 영양실처럼? 응, 영양실처럼. 지금 다 통통한데, 오른쪽이. 불쌍하다, 진짜. 아이고. 많이 먹어야겠다.